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53페이지 승강기 보수 그 부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루프식 승강기 1. 권상용 와이어루프의 종류 거기를 보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Z 꼬임 그 다음에 보통 S 꼬임 그 다음에 랭 Z 꼬임 랭 S 꼬임 그와 같이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승강기에 사용되고 있는 꼬임 방법은 보통 Z 꼬임입니다 자 이것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보통 꼬기 그 다음에 랭 S 꼬기 각각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보통 꼬기는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이 반대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랭 S 꼬기는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이 같다 이 부분도 과인드 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죠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루프죠 자 이 루프는 스트랜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스트랜드죠 이 스트랜드는 물론 소선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스트랜드와 루프 꼬는 방향이 다르면 보통 꼬기 그 다음에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그 다음에 루프 꼬는 방향이 동일하면 랭 꼬임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 와이어로프의 조건 직경은 공층지름 8mm 이상일 것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죠 다음에 단부는 한 번마다 강제 소켓에 바비트 채움 또는 클램프 고정 또는 이와 동동한 방법으로 고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부는 한 번마다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소켓에 이 루프 하나씩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비트 채움 그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루프 끝을 다시 말해서 스트랜드를 꼬아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루프 이 소켓에 이와 같이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카북에도 상당히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트랜드를 꼬아가지고 여기에 삽입을 한 다음에 바비트 미털이라는 그런 금속을 녹여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부어요 그러면 루프와 소켓이 쉬운 말로 엉겨붙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카에 많은 중량이 필요로 된다 했을 때에는 제가 들고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프를 소켓에 채용을 하고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고정용 클램프 고정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켓 자체도 틀려요 그래서 이 소켓 안에다가 로프를 채용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이 로프를 소켓 안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크램프를 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램프와 같이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카에 많은 중량이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카안데에 대해 세 번 이상 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곤동식의 승관계에 있어서는 두 번 이상 카안데에는 이와 같은 소켓에 루프가 체결되어가지고 세 번 이상 이렇게 설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동식 승관계에 있어서는 두 번 이상 그랬어요 곤동식인 경우에는 칼을 통에다가 감아가지고 통을 감았을 때는 칼이 올라갈 것이고요 통에 감은 그러한 로프를 풀게 되면 칼은 니로우고 그러한 형태가 곤동식의 레비타죠 현장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는 카와 균형추 다시 말해서 트랙션 방식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죠 다음 5번을 보시죠 5번 안전율이 나옵니다 권성용 와이어로프 승용 사람이 타는 승용인 경우에 안전율은 12 이상 다음에 조속기 로프 이것은 8 이상 자 아주 시험에 자주자주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다음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부 및 드럼 시부는 토로레를 말하죠 이 시부는 내 마모성이 높은 주철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로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이 나오는 것 이것도 안기게 허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레로프가 걸리는 부분이 4분의 1 이하다 했을 때에는 주로프 직경의 36배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헐브기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할 것 이 부분 중요하니까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 재료의 허용응력 나옵니다 이 재료의 허용응력에 있어서 승용승강기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승강기요 이 승용승강기의 칸은 안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5. 승강로 이 승강로 하면 카가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길을 말하죠 자 이 승강로에 있어서 동글뱅이 2번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층에 대한 출입구의 문은 카 한 대에 두 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일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지로 넘어갑니다 출입구의 간격 나오죠 6번의 출입구의 간격을 보면 성장 사람이 이제 타고 내리는 성장 출입구의 바닥 끝 부분과 카의 출입구 바닥 끝 부분과의 간격은 35mm 이하 이어야 한다 하는 것 이 부분도 거의 뭐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출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에 출입구 간격은 35mm 이하 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더불어서 장애인용은 이 경우에는 30mm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요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카가 정지한 후 10초 이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 경우에는 카가 정지한 후 10초 이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자 이 부분도 좀 알아 두시고요